여러분들 다 육바라멜로 쉽게 누구를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처지라면 하고 판단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때 어떤 분이 가족한테 짐 될까 봐 자살한 경우 이런 거 양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질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보다 제가 그런 질문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육바라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난 양심을 하고 싶어도 내 역량이 안 돼요. 육바라미를. 깨어있는 힘이 약해요. 진리에 대한 인과가 약해요. 남을 이해하고 해보려고 해도 그 힘이 약해요. 그런데도 남을 위해서 마음을 냈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고개한 겁니다. 하려고 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개인의 자기 욕심보다는 진짜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육바라미를 실력이 부족하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저런 모습.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육바라미를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육바라미를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남이 보면 나도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육바라미를 사람의 에고를 통해 표현될 때는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기질로 그리고 다양한 영성의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 역량의 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세요? 마라톤 하는데 1등만 감동스럽으니까. 딱 보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왔는데 끝까지 달릴 때 포기 안 할 때도 여러분 엄청 감동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걸 해가지고 뭔가 보살로서 내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저 사람 공부도 안 배웠어요 해도 분명히 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모두를 생각한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건 육바라미를 그 에고 안에서 꽃피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그 시대의 육바라미를 악용했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면 역대 많은 보살들을 여러분 돌아보실 때도 이분들 역량대로. 왜 소크라테스처럼 못 했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4대 성인입니다. 그 제자들은 소크라테스만큼 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소크라테스만 못 했어요. 그 행보를 봐도 소크라테스의 행보랑 또 달라요. 그런 거 감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못난 점만 지적하고 끝내면 되냐? 그러면 나도 도움이 안 되고 육바라미를 이해해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스승한테 배워서 뭐라도 그 시대에 육바라미를 맞는 뭐라도 해보려고 정의를 구현해보려고 뭔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려고 되게 고생한 흔적이 보이시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다 죽을 거 아닌가요? 어차피요. 여러분 여기서 4대 성인이 속출하면 좋은데 여기서 4대 성인들이 우글우글 나오면 좋은데요. 우리도요. 우리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남 얘기할 때는 쉽지만 자기 얘기로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 양심을 꼭 피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계속 몰라 괜찮아 하시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작지만 아주 소중한 실천이에요. 보살 때. 내 정신 챙기잖아요. 내 애고가 내가 다스려야 할 중생심이라고 하지 않나요? 내가 다스려야 할 중생이 애고입니다. 내 애고. 내 애고 안에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염체들. 무한대의 염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을 말합니다. 뭘 봤죠. 본 마음 하나가 염체입니다. 뭘 생각했죠. 그 마음을 써서 생각했죠. 그 생각한 마음이 염체입니다. 슬펐죠. 깊었죠. 그 마음이 염체입니다. 마음의 어떤 뭔가 성격이 지녀지게 됐죠. 마음 하나가. 이게 얼마나 무한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는 동안 마음에서 품은 염체가 얼마나 여러분 뭘 했는지도 모르죠. 어제 무슨 염체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끝없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쪽이냐, 긍정적인 쪽이냐, 선 쪽이냐, 악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카르마예요. 그대로. 그 쌓인 것에 의해서 내 지금 내 마음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내 마음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그게 과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품어온 이 염체 수준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인격 수준이에요. 우리 마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과보입니다. 과보. 지금 품고 있는 게 또 내일이나 이제 미래에 드러나겠죠. 과보로서. 끝없이 그 열매가 얻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매가 얻어지면 그쪽으로 노력을 안 해도 그쪽으로 쉽게 갑니다. 제가 매일매일 깨어있은 거에 육바람일만 연구하면요. 매일매일 점점 쉬워져요. 힘을 돌들이고도 육바람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염체가 그게 과보로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보가 익어지면 특징이 뭐냐. 열매는 우리가 향유하는 거죠. 열매 얻기 전까지는 어때요. 고생을 해서 우리가 키우죠. 끝없이 관심 갖고 노력해가지고 키워내는데 열매를 얻고 나면 열매를 누린다는 거예요. 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과보가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육바람일의 과보가 내 마음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육바람일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깨어있고 깨어있고 읽고 해보고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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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